뭐해요? 드라마 봐요 무슨 드라마요? 한국 드라마요 혹시 지금 바빠요? 아니요 안 바빠요 왜요? 같이 라면 먹어요 라면이요? 네 음 저는 지금 다이어트해요 에이 같이 먹어요 음 좋아요 무슨 일 하세요? 저요?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에요 에이미씨는요? 저는 대학생이에요 아 그래요? 뭐 전공하세요? 한국학이요 와 한국어 좋아하시겠어요 에이미씨 어디 사세요? 기숙사에 사세요? 에이미씨 어디 사세요? 네 기숙사에 사요 기숙사 어때요? 좋아요 근데 좀 비싸요 아 방은 커요? 네 좀 커요 침대하고 책상 있어요? 네 티비도 있어요 냉장고 냉장고는 없어요 냉장고는 없어요 있어요.